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21 입니다. 저희는 벤틀리 벤테이가 2023년식 차량에 30패랏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악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가 최고조절을 유지해줌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최고조의 전기 상태를 유지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테이가 2023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